2014년 현재까지 개발된 탐사차들과 그 기동거리, 위에서부터 오퍼튜니티, 루노호트 2호, 아폴로 17호, 아폴로 15호, 아폴로 16호, 루노호트 1호, 큐리오시티, 스피릿, 소전억, 중국의 유튜, 탐사차는 행성 표면 위를 굴러다니며 탐사하는 탐사선이다. 사실 상차량의 일종으로 유인탐사차와 무인탐사차가 있다. 탐사차는 고정착륙성과 비교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탐사차는 다양한 지형을 오가며 살필 수 있으며 흥미로운 특징에 집중할 수 있다. 만약 태양광으로 구동한다면 햇볕이 많이 드는 곳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궤도선과 비교해 보자면 탐사차는 미시적인 수준의 관찰이 가능하며 직접 물리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탐사차는 근본적으로 천체에 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으로 인해 궤도선보다 실패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어느정도 능동기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천체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궤도선에 비해 착륙 지점 주변의 좁은 범위밖에 살필 수 없다. 최초로 개발된 탐사차는 소련의 월면 탐사차 루노호트1a호이다. 1969년 2월 19일 발사했으나 발사 실패로 박살났다. 이후 1970년 11월 루노호트1호는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였다. 루노호트1호는 지구 외의 천체에 착륙시켜 원격 조종한 최초의 로봇 탐사차였다. 소련은 루노호트1호를 루나17호에 실어서 1970년 11월 10일에 발사했고 11월 15일 달 궤도에 진입했다. 루나17호는 11월 17일 비해 바다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루노호트1호는 197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7미터를 기동했으며 10회의 교신에 걸쳐 14장의 근접사진과 12장의 파노라마 사진을 전송해왔다. 루노호트1호는 11개월 동안 작동하고 1971년 9월 14일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국의 나사는 아폴로 계획 중 3차례에 걸쳐 유인 탐사차인 월면차를 이용했다. 루노호트2호는 루노호트 계획에서 달 착륙에 성공한 두 번째 탐사차이다. 루노호트2호는 1973년 1월 16일부터 작동을 시작했다. 루노호트2호는 원격조종 로봇 탐사차로 두 번째 것이었으며 1973년 1월 8일 루나21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루나21호는 1월 12일 달 궤도에 진입했으며 1월 15일 평온의 바다의 동쪽 가장자리에 착륙했다. 루노호트2호는 1월 16일 협정 세계시 1시 14분부터 루나21호에서 내려서 작동을 시작했으며 약 4개월에 걸쳐 39km 정도를 기동했다. 루노호트2호는 고지대와 열구대를 모두 살피며 86장의 파노라마 사진과 8만장 이상의 근접사진을 송신했다. 루노호트2호의 바퀴 회전수에 따르면 루노호트2호는 약 37km를 기동했으나 러시아 과학자들은 루나 리카니슨스 5비터의 의성 사진을 근거로 루노호트2호가 42.1에서 42.2km를 기동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과학자들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토론 결과 39km를 기동했다는 데서 합의했다. 소련은 마스 2호와 마스 3호 착륙선에 4.5kg짜리 작은 탐사차들을 탑재했다. 이 탐사차들은 15m짜리 엄빌리컬 케이블로 착륙선과 연결되어 바퀴 대신 스키로 기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스 착륙선들이 모두 착륙을 실패하고 파괴됨에 따라 이 탐사차들은 제대로 전개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다. 또한 소련은 1977년 루노호트3호를 개발해 세 번째 무인 월면차를 운용하려고 했으나 탐사차는 다 만들어놓고 예산 부족으로 발사를 하지 못했다. 루노호트3호는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있다. 또한 화성 탐사차인 마소코드를 개발해 마스4nm호에 실어보낼 예정이었으나 마스4nm호가 실험 비행에 모두 실패함에 따라 이것도 흐지부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